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제야 전문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역대 어떻게 조작된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이 자료는 이 점검을 드는 모두 다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이게 한 장으로 여러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역대 강서구청장 선거 사전투표 득표수 분석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위조 사전투표자수 투입된 특정정당에 투입된 사전투표자수입니다. 그리고 투입방법 202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일 선거인수로 7.65% 부풀리기 3만 8,306표 위조 사전투표 다 확보 두 장당 한 장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투입해 주기 이렇게 된 겁니다. 선관위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분의 1만이 가짜 확보된 위조 사전투표자수 19,555표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장을 찾은 3사람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더블당 후보에게 투입 선관이 발표된 사전투표자수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강서구청장 선거 플러스 1.16%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위조 사전투표수 5,451표 9장당 한 장 10분의 1이 가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천국의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해가 이렇게 이러면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점 더 사전투표 조작 강도와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4월 10일 총선이 내일 모레인데 어떤 분들은 한가하게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끈질기게 착실하게 한국의 공직선거가 얼마만큼 오염됐는가를 이렇게 노력해서 축적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강도가 세지고 위조 사전투표도 여러분들 많아지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조금 낮아집니다. 눈치를 봤기 때문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산프로그램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사전투표장을 찾은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거나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거나 아홉 장당 한 표를 집어넣거나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인 겁니다. 이 증거물은 모두 다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에 다 자료가 건사하게 다 올라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궐선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만 8,306표 투입 관내 사전투표 3만 7,771표 거소선상투표 5,35표 투입방법은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두 명당 가짜 사전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실제 사전투표는 15.26%인데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22.92%로 발표하고 차이인 7.65%만 사전투표를 부풀리한 다음에 위조투표지 3만 8,306표를 확보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걸 여러분 딱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2.04% 부풀리고 위조투표지를 1만 301표를 투입한 겁니다. 위조투표지 1만 301표를 투입했고 그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의 위조투표지는 7,168표 그리고 관외 및 거소선상투표는 3,143표 관외가 포함되니까 좀 많네요. 진짜는 9만 3,241표 가짜는 1만 311표 진짜와 가짜를 합쳐서 승관이가 10만 352표라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했다. 1만 301표는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겁니다. 한 표도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더해진 게 아니고 1만 표를 집어넣는데 김태우 후보가 이긴 겁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였어요. 그걸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18.48% 승관이 발표 사전투표는 20.52% 부풀린 사전투표는 2.04% 2.04%를 부풀려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2.04%를 해보가지고 위조투표지 1만 311표를 투입한 겁니다. 1만 311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김성현 사전빼기 당일 차익값 6% 김태우 마이너 7% 만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만표를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 김성현 더블 민주당 후보 플러스 1%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마이너스 2% 정상투표라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듣고 가면 나중에 참 비용이 클 겁니다. 그냥 선거를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더블당 노현승 후보 자유통일당 자유한국당 김태승 후보 뭐 이거 100% 조작을 한 거죠. 차익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입니다. 분석하게 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19,555표 투입 관내 사전투표 12,761표 투입 관외 및 거소선상투표 6,795표 투입 이 19,555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3.84% 조작한 겁니다. 부풀린 겁니다. 2018년 선거입니다. 이 3.84%를 어떻게 부풀렸냐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43%밖에 안 되는데 19.27%라고 발표를 하고 그 차이만큼 3.84%의 선거인수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투표지 19,555표를 만들어서 전부 다 더블 민주당 노현승 후보 한 게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가 58%인데 사전투표율이 67% 되게끔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의 9%가 나온 겁니다. 이걸 다 이런 19,555표를 원위치 시킨 위조투표지가 투입되지 않는 상태로 가정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당일 투표 58% 사전투표 58% 더블 민주당 후보 차이값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베테랑인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2018년 선거입니다. 2018년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014년부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사전투표 제도가 완비가 되고 2014년부터 이런 본격적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냥 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도 조작을 한 겁니다. 5451표 투입 관내 사전투표 3183표 투입 관내 사전투표 2268표 투입 투입 방법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자 한 장씩 투입 10분의 1은 가짜 10분의 9은 진짜 두 개를 합치기에는 10분의 10이 선관위가 발표화된 자료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아주 사전투표율이 적었죠. 1.16% 실제 사전투표율은 10.57% 발표 사전투표율은 11.73% 부풀린 사전투표율은 1.16% 선거인수 기준으로 위조투표자 5451표 5451표 전부 다 최정치 민주주의와 합의 노연승시한 게 투입한 겁니다. 당일투표율 51% 사전투표율 55% 4% 차이를 내준 겁니다. 이걸 여러분 5451표를 다 원위치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조작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선거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역대 선거가 온 겁니다. 이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력이 허용하면 모든 선거를 다 조사를 하면 이렇게 규칙을 사용한 겁니다. 이 연장선상의 4월 10일 총선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냥 득표수를. 만표를 투입하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2022년도에 만표를 투입했는데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또 특정 정당에 무슨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역대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제도는 바뀐 게 없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역대 선거는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역대 선거가 이렇게 결과들이 만들어져 왔다. 얼마나 이런 멋진 게 딱 테이블 하나 정리를 해놓으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수간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